더 강력해진 펑펑마녀로부터 지구를 지킨다! 에너지를 없애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별을 만든다고? 솔라맨과 에너지수비대는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내가 나설 땐가? 영웅이 필요하면 등장하는 게 인지상정! 이 몸이 왔다! 세상을 구하는! 나... 파워! 다시 돌아온 에너지 창작 뮤지컬! 솔라맨과 펑펑마녀녀를 친구들! 잘 지냈어? 벌써 솔라맨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건강한 지구! 쾌적한 환경을 위해 나 솔라맨이 다시 돌아왔어! 업그레이드된 스토리와 넘버! 새롭게 바뀐 배우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서울 공연! 기대해도 좋다고! 솔라 파워! 그게 바로 나야 솔라맨! 솔라 파워! 솔라 파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잊었어? 펑펑마녀 없는 솔라맨은 치즈 없는 치즈버거라고! 서울 공연 속에 날 빼놓을 셈이야? 사실 어린이 친구들은 너보다 날 더 좋아한다고! 헐! 쓸데없는 소리! 이번엔 정말 제대로 붙어보자! 좋아! 날짜가 언제지? 2021년 5월 19일 수요일부터 5월 30일 일요일까지! 장소는? 예린단 아트홀! 대결이야! 이야! 우리의 대결이 궁금하다면? 솔라맨과 펑펑마녀! 서울 공연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기다릴게요!